안녕하세요. SSI 프리다이빙 트레이너 K입니다. 이번 영상은 24년 갑주 년 유출다이빙을 하니다이빙 멤버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상선은 서기포 보목항, 출발시간은 6시 50분, 보목항에서 다른 팀 멤버들과 일을 타고 서기포 섭섬, 여포인 트럭동 중입니다. 마디에 높죠? 7시 전이라서 높습니다. 하지만 동쪽 하늘에서만 흥게 물든 하늘이 보이네요. 이날 기온은 5도, 입수온은 17도였습니다. 입수 준비하는 멤버들. 입수했습니다. 역시나 물은 따뜻했어요. 5mm 수트를 입었고, 싹스와 블럭을 꼈으며, 오프로를 들고 입수, 또한 섭섬이 바라보았네요. 섭섬에 위치한 구종구에 서피스 라인을 설치하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연희와 세인은 360을 들고 있고, 물 속에서도 멤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런데 날씨가 흐린 관계로, 해가 수면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갈매기가 내려다니고, 그랬더니 360도, 360 프린니들은 열심히 짓고 있네요. 저 멀리, 한라산은 구름이 가렵소 안보이고, 누군가 물속으로 들어갔네요. 최희.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보보다 더 늦게 해가 보이는 바람에, 물속 체류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 물속입니다. 소면에 또 있는 멤버들을 보면, 참 재밌죠? 360 멤버, 360을 들고 열심히 짓고 있네요. 나름 밝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는 보이지 않고, 붉은색 빛만 보입니다. 룸과 독터아이빙, 계산이 그럼 하고 있나요? 구름이 큰 수트와, 웨이트가 없으니, 독다이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심 3미터까지, 잘 바쁘네요. 드디어, 날이 점점, 점점점, 다 나오면서, 비록, 구름이 껴있지만, 구름이로, 태양이, 모르기를, 좀 봐요. 재다짐을 해봅니다. 그리고, 철칵 철칵. 작년과 더불어, 올해도, 일주일 다이빙을 했는데, 새로운 경험입니다. 바다 속에서 일주일을 본다. 색다른 경험이죠. 물속에서, 호주를 취해보라고, 신호를 주고 내려갔습니다. 5명이, 동그라니, 포메이션이 잘 나오지 않고 있나요? 하여튼, 해를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만 해봅니다. 삼륙경의 결과물이 기대되는 순간이죠? 자, 계속 사진과 더불어, 영상을 찍으면서,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지만, 조류가 좀 있어서, 부위를 잡지 않으면, 남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3mm 수트를 입은 멤버도 있었고, 2mm 수트도 있었지만, 힘들만 했습니다. 자, 지금 2mm 수트를 입은, 징징이, 라이트를 들고, 내려가고 있네요. 2mm 수트입니다. 춥지 않았다고 하네요. 전 5mm 입었습니다. 역시, 멋있죠? 저 뒤쪽에, 한라산 정상이 보이려고 합니다. 구름이 조금씩, 남쪽으로, 남쪽으로 흘러가서, 한라산 정상 부위가, 보였는데, 영상에서는 잘 안나오네요. 입수한지, 대략 10여분, 지나서, 해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Happy New Year. Welcome back. Happy to see you. 그리고, 그 첫날에, 누군가가, 누군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세상 모두에게, 행복한 인만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 또한, 스스로에게, 행복한 인만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 새해 복부경하니, 얻은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도구에 오는 것에서, 담백하니, 갈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체실가, 단체사절을 찍을 시간이죠? 예언이, 탄이, 징징이, 저, 새이, 올해 하루도, 올해 1년도, 올해 1시간도 다들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All the best! Warabash! 내년 애출다이빙도 미리 기대를 해보리라. See you next!